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에 달인 예병군 멘토의 각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예각기법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롭게 월요일부터 찾아뵙게 된 예병군 멘토입니다. 이제 제가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월요일날은 꼭 좀 시청을 하시면서 이 예각기법 제대로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각기법 여러분들 수익률 보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많은 고정팬들도 생기셨고 지금 또 새롭게 보신 분이라면 이 예각기법의 수익률도 보시면서 채널을 고정하시는 즉 월요일날 이 시간만큼은 저에게 박혀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바닷건을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빠지면 개인분들 고민이 많겠죠. 그런 고민들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시즌2 때 개별 종목을 해드리다가 이제 통째로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고요.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인지해주시고요.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시청자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멘토들이 빠르게 아마 저희가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얘기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 전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이 오른 코스닥에서 조금 빼고 다시 코스닥으로 코스피 쪽으로 조금 옮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피 쪽에 지금 이제 코스피 쪽에 어떤 오늘 조금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죠? 자 1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틀째 양봉을 좀 만들면서 약간 반등이 나왔고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건전한 조정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좀 조정폭이 좀 컸지만 결국은 아직도 건전한 조정 구간이다. 즉 이렇게 보면 올라오고 있는 22평이 비스듬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558포인트까지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항 랠리가 아니고 변동성 랠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 랠리에서 지금 건전한 조정 구간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관은 지금 좋아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관은 지금 지지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는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 계속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종목 집중 전략이 계속 유효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낙폭이 좀 과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자체가 지금 그 낙폭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코스피가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코스피 대세 상승의 전제 요건이 뭐냐면 코스닥의 강한 동반 상승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중국 증시 회복이어야 됩니다. 오늘 금일 중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신다면 중국 경기 살아돌아 올라오고 그다음에 코스닥 강하게 상승 장애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코스피에 대한 대세 상승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이 여러분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경기 둔화가 되는 거 아니냐. 디폴트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중국은 우리가 징후 현상이라고 하는 트리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트리거 현상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징후 요인인데 보통 보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다든가 첫 번째가 트리거의 첫 번째 징후 요인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국의 10대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리거 현상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체의 부도입니다. 기업체의 부도인데 이 부도가 지금 상하이 차오리 솔라라는 그런 회사가 지금 태양광업체죠. 거기가 한 군데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지금 철강주 쪽에서 부도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연이은 부도로 인해서 디폴트로 인해서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부도 즉 트리거 현상이 낙하다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정부 중앙회사체가 발행하는 이 회사체 중앙회사체죠. 이 회사체가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 지금 3월까지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회사체 만기가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디폴트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디폴트가 안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참고를 해보신다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과 함께 더불어 올라오게 된다면 이 트리거 현상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 트리거가 나타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다시 살아 돌아간다. 즉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금 오늘 건전한 조정 구간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이 건전한 조정은 빠르게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558포인트까지의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또 강조드렸죠. 그렇죠? 558포인트까지의 뭐? 변동성 랠리 구간 분명히 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자, 지난 성적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성적표입니다. 블루콤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식이 계속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지금 26.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국정보통신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최근 들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가 익절가를 터치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어깨에서 팔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둔각이 만들어졌고 일단은 추세를 꺾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아놓은 익절가에서 파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좀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이 25.7%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매도가 됐다는 점 참고를 하십시오. 손절가를 제가 6,120원으로 올려드렸는데 그 6,120원을 오늘 살짝 터치했어요. 그리고 지금 익절이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진중고폴리스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출연해서 매도의견을, 목요일 날 시초가 매도의견을 드렸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BH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습니다만 BH 역시 지난주 수요일 날 매도의견을 드렸고 포트폴리오를 줄이자는 차원이었어요. 줄이자는 차원에서 매도의견을 드렸고 일단 목요일 날 시초가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손실 종목이 하나 있고 편입 실패한 종목이 하나 있죠. 이거 바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SBS 컨텐츠업인데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SBS 컨텐츠업은 UHD TV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 이후에 바로 급등이 좀 나왔는데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건전한 조정이 들어와버렸습니다. 아직 각도를 꺾은 일봉에서도 각도를 꺾지 못했고 주봉에서조차 각도를 꺾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아래골이 강하게 달았죠. 그죠? 오늘 금일 17,550원까지 빠졌다가 18,000원짜리를 살짝 회복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지지대 구간 이게 뭐냐면 일봉상 22평이에요. 올라오건 22평을 지지를 했고 이격도가 크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밀렸던 자리대가 있죠. 이 밀렸던 자리대가 이걸 뚫고 올라오니까 결국은 이게 강한 지지대가 된 겁니다. 그죠? 이걸 뚫고 올라오니까 강한 지지대가 됐으니까 이게 지지받으면 좀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고수익을 좀 노려볼 만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효성 ITX인데요. 자, 효성 ITX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매수가에 닿지 않고 그대로 매수가를 주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올라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강한 상승 구간에서의 어떤 행보장이 지금 나오고 행보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편입이 실패는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분들은 지금 아랫방향이냐 윗방향이냐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윗방향일 가능성 즉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왜?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폭이 깊었던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행보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인들이 털어내기 위해서 털어내라 털어내라고 하면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삭 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올라가버리면 호랑이 입이 되겠죠. 아 니가 좋구나 아 이러면서 호랑이 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부분에서는 만약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지속적으로 보유관점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상 위쪽으로 튈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에스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여러분들 유심있게 좀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채널 고정 자 요거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나가는 사이에 칠판을 지운다고 좀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자 이제 응용편이죠. 응용편에 이제 오늘 태블릿 강의 응용편에서 지금 이제 태블릿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릿 PC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태블릿 PC가 지금 굉장히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형 스마트폰들의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으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태블릿 PC 시장 즉 휴대성이 용이하죠. 그죠? 휴대성이 용이하고 그래 아시아 중심의 저가 스마트폰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태블릿 PC의 성장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화면이 아닌 큰 화면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짙어요. 그죠? 그 큰 화면 대화면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PC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태블릿 PC의 성장 배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용 콘텐츠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전자교과서가 나오고 전자칠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태블릿 PC 시장은 급속도로 교육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태블릿 PC 앞으로 PC를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PC에서 가벼운 PC 태블릿 PC로 가면서 휴대성이 용이해졌고 그 다음에 대화면 즉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좀 작은 것들이 있어요. 동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좀 작아요. 칠판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스마트폰 그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좀 작죠. 그래서 이런 태블릿 PC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자도서관 전자책 그 다음에 전자디지털 교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태블릿 PC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성 갖추고 있고 지금 모멘텀 충분히 부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루만 일찍 시작했어도 여러분 LG 디스플레이에 관심을 조금 가졌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전자교과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향후에 성장성 갖추고 있고 모멘텀 있고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블릿 PC 시장 우리가 유심히 응용편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 포함 전세계 PC 판매 추위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넷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장성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오히려 성장성들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지금 성장속도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 있는 것들 즉 이 오렌지색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태블릿 즉 태블릿 PC의 그겁니다. 성장속도입니다. 그죠? 2014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거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014년도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2013년도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향후 시장 자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태블릿 PC의 성장속도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의 서비스 구조예요. 우리가 태블릿 PC 시장에서 아마 가장 큰 앞으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가 하면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 이 콘텐츠 베이스들이 그리고 지원 시스템이죠.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얼마만큼 학생이 많은 접속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데이터 분석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아니면 수학 공부를 1시간 했고 영어 공부를 1시간 했고 자 이런 부분들도 나올 거고 이 학생은 수학을 너무 과도하게 만약 수학 공부 5시간 하고 영어 공부 30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까지 충분히 이 태블릿 PC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지금 지금 과도하게 공부가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의 어떤 지금 수업 능력 그럼 진도 속도 이런 것들도 이 태블릿 PC로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용이하고 그다음에 학생 역시 자기 자신의 어떤 학업 시스템 학업적인 부분들 효율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의 중요도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신다면 디지털 교과서는 결국 태블릿 PC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원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태블릿 PC가 새로운 영상 환경이에요. 자, 우리가 태블릿 PC를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시청 장소가 거실이나 극장이었다가 지금은 장소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태블릿 PC가 등장한 이후로는 그다음에 시청 콘텐츠도 장편물 단편물에다가 태블릿 PC 등장 이후로는 단편물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단편물들 제작이 콘텐츠 제작들이 한참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제작 주체가 전문가 중심에서 고예산이었다가 지금은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가 되면 비전문가 중심 그러니까 비전문가도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비중이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예산 이런 부분들이 자,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저예산 제작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배급 방식도요. 다운로드 우편 직접 방문해서 스트리밍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편리한 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환경 자체도 그만큼 편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블릿 PC 성장성 분명히 갖추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태블릿 PC 관련 기업 사업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제가 미리 좀 뽑아놨습니다. 미리 뽑아놨으니까 이거 참고하면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태블릿 PC 시장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앞부분에서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뭘 살펴봐야 된가? LMS 중대형 프리즘 시트 매출 증가가가 기대된다. 즉,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되면 결국은 태블릿 PC는 작은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처럼 작은 게 아니라면 중대형 프리즘 시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MS 하나 뽑아놨고 그 다음에 예림당 뽑아놨어요. 예림당 바로 전자교과서 부분이죠. 그죠? 삼성전자와 콘텐츠 공급 계약이 돼 있고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모바일 교육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겠다. 자, 이 부분이죠. 그 다음 이거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인탑스 살펴봐야 되겠죠. 인탑스 삼성전자 내 점율 1위 휴대폰 케이스 업체입니다. 근데 이 태블릿 PC 중에 태블릿 PC도 역시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케이스 꼭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오늘 7% 각각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강하게 오른 이유 태블릿 PC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LCD 패널 출하가 증가될 것이다. 즉, 태블릿 PC가 거의 LCD예요. 그죠? 그 LCD 패널이 출하가 증가될 것이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자, 예각 기법을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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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서 자,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각을 녹여보겠습니다. 그죠? 뭐 녹인다고 아이스크림처럼 쭉 녹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일단 녹여봅시다. 녹여 자, 일단 LMS예요. LMS가 중대형 프리즘 시트예요. 그죠? 중대형 프리즘 시트.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꾸준한 상승세는 맞아요. 그죠? 꾸준한 상승세 여기서부터 자, 지지대 명확히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여기서 선을 꺼보자면 이 저항대도 명확히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평행선이에요. 장기 우상향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즉,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엔 밸런싱이 가능하다. 매도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자, 분할 매도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그럼 지금은 자리대가 무슨 자리대입니까? 매수 자리대죠. 아유, 자리대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 확대해보자면 자, 이거 박스권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에요. 여기와 대강 여기에 박스권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직전에 박스권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강하게 지지받았던 부분. 그게 오늘 딱 그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왔죠. 그죠? 자, 차트 좋습니다. 그리고 LMS의 성장성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죠. 왜? 중대형 프리즘 시트니까 그 점 참고해보시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킵! 자, 킵해놓습니다. 킵!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예림당 살펴봐야 되겠죠. 예림당 예림당은 전자교과서 시장 때문에 최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자, 오늘 5.75% 하락하면서 거의 상승폭을 다 내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전에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이에요. 그죠? 이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이 자, 여기서 밀렸잖아요. 앞부분에서 보면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니까 그죠? 강하게 상승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지지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예림당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Y 시리즈 Y 시리즈로 인해서 유명한데다가 이 Y 시리즈들이 지금 태블릿 전자도서관 쪽이죠. 그죠? 전자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전자책 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도 어느 정도 좀 증가가 됐지만 전자교과서에 대한 기대감도 부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림당 자, 이것도 정확한 지지선 부근에 지금 와 있고 요것도 지금 우상형 패턴의 어떤 부분에서 오늘 시장과 함께 밀렸다. 그렇다면 요거 좀 주먹에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장기적인 저항대 즉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거래량도 어느 정도 지금 수반이 돼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고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1차 1차 목표값 널어봐야 되지 않느냐 8300원까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킥! 안 버립니다. 자, 그 다음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볼게요. 인탑스는 이제 휴대폰용 케이스죠. 그죠? 근데 인탑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추세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추세를 먼저 꺼보겠는데 이 추세선상이 자, 자연스럽게 돌파가 되면서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추세도 여기서 꺼도 추세선상이 아직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자리잡아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자, 저항대 부근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전 저항대 부근. 자, 이거 한번 꺼볼게요. 자, 이거를 꺼보면 여기서 저항대가 나타났었죠. 그죠? 여기서 저항대가. 근데 이 저항대를 올라가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지지를 받았는데 이 지지대를 뚫고 내려오니까 다시 저항대를 받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다시 뚫고 올랐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오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어요. 왜? 이걸 확대 딱 해보니까 자꾸 저항선 밑으로 내려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다. 즉, 올라갈 거는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 자, 버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자, 오늘 7%나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이 7%나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도 추세선상에서 추세를 돌려세우지는 못했어요. 자, 이거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추세 돌려세웠습니까? 못 돌려세웠어요. 아직 추세선상에서 막고 밀리고 막고 밀리고를 반복하는 자리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저점대를 회복하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추세선상까지 돌려놓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LG 디스플레이가 향후 성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성 갖추고 있다고 아직 추세선을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의 향방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대가 어디냐면 자, 2만 5천원 가격대죠. 2만 5천원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밀리는 자리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저항대가 지금 만만치 않다. 추세를 돌려놓지 못했다. 그럼 예각기법으로 봤을 때 왜 해야 된다? 버려! 자,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성을 이어가겠다는 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죠. 우리가 예각기법은 예측 매매는 철저하게 금지하는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버려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지금 자, 이제 킵해놓은 게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LMS하고 예림당 자, 두 종목입니다. 그 점 킵해놨으니까요. 자, 이제 킵을 해놓았으면 초이스만 하면 되겠죠. 초이스는 언제? 자, 이 프로그램 말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시청 자, 채널 보장하셔야 된다. 이 점 참고하시고 자, 이제 포트 통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로 준비한 코너예요. 새로 준비한 코너인데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한 종목 한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시청자 한 분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고 자, 교체해야 될 건 교체해드리고 자, 시청자 연결되신 분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것을 교체할 건 교체해드리고 보유할 건 보유해드리고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연결되신 분이 행운을 잡으셨다.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다 들고 계세요? 네,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를 보유하고 계시죠? 네, 네. 첫 번째 종목이요. 비중 제일 강한 거. 네, SK하이닉스요. 예, SK하이닉스. 네. 몇 숙가는요? 3만 5천 2백 원. 네, 이건 수익이 좀 나셨네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 또요? 그 대림산업. 아, 대림산업. 네. 매 숙가는요? 8만 6천 5백 원. 네. 25% 25% 자, 화면상으로도 지금 나오네요. 지금. 네, 네, 나오네요. 예. 삼성 SDI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 그렇죠? 15만 2천 5백 원에 15% 네. 그리고 한진칼도 보유하고 계시고. 네. 자,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요. 네. 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로 보면 조금 무거운 종목 위주로 포트를 편입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성향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대형주를 좀. 네. 성향이 제가 그렇습니다. 성향이 좀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형주가 이제 보면 제가 늘 강의를 드립니다만 대형주가 보면 시황이나 업황이 잘 밀려요. 그렇죠? 네. 업황이 잘 밀리는데 그래도 대형주를 고집하시는 편입니까? 네. 그냥 그 정도예요. 대형주를 상당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하신다. 네. 안전성이 좀 있을 것 같으셔가지고. 네. 네. 그렇죠. 안전성이라는 게 좀 그 부분을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안전한 주식에서 안전한 종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점 꼭 좀 참고하세요. 고점 꼭 좀 참고하시고.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SK하이닉스입니다. 금일 이제 좀 급락이 좀 나왔죠? 급락이 나온 이유는 아시죠? 악재가 생겨지고. 네. 악재가 하나 생겼죠? 네. 악재가 하나 생긴 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소송을 당했어요. 그렇죠? 도시바하고 샌디스크 두 군데 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 가액도 만만치 않아요. 조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악재가 순간적으로 사라질 악재는 아니에요. 소송은 보통 아시다시피 민사소송. 특히 기업과 기업 간의 소송은 1, 2년을 끌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롱하고. 그럼 코롱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롱도 잘 아시는 대기업일 거예요. 그렇죠? 코롱하고 소송이 붙은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하고 소송이 붙었죠. 그렇죠? 그것도 조단위가 넘는 소송이었어요. 그 코롱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강 참고가 되겠죠. 그렇죠? 자, 코롱이 듀폰하고 소송이 붙은 이유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강하게 상승하다가 그때부터 줄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기술적으로 몇 번 반등은 나왔지만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최근대로 코롱이 듀폰하고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니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SK하이닉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하시기 아까우시면 비중 축소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전화가 좀 끊겼는 것 같은데 자, 계속 제가 이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비중을 반드시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코롱의 모양을 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는 자, 어느 가격대에서 비중을 주신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지금 비중 30%인데 10% 그러니까 10% 비중 축소해서 20%만 들고 가세요. 20%는 자, 익절가를 얼마를 잡아놓으신가 하면 자 이미 손재선 지나치셨어요. 그렇죠? 35,900원의 익절가를 잡아놓으셔서 나머지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5,200원인데 이미 너무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가 만약에 지지가 되면 들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봉을 보면 주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주봉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주봉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주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22평을 한 번도 조우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부딪힌 적 없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딪힌 적 없던 곳이 딱 부딪혔어요. 그럼 이게 강하게 지지가 되면 다시 4만 원대로 갈 수 있겠지만 이게 강하게 지지가 안 되면 줄줄줄 흘러내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익절가를 조금 아까우시더라도 자, 36,700원에 물론 다 비중을 줄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종가상 부근에서 비중을 10%는 줄여놓으시고 3만 5,800원에 익절가를 딱 잡아놓으세요. 3만 5,800원을 터치 안 하느냐는 내가 한번 지고 가본다. 이게 코롱하고 반드시 주가가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SK하이닉스는 국민주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추이를 더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비중은 일단 10%는 줄이는 겁니다. 20%만 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거는 마무리가 됐고 그럼 대림산업 볼게요. 제가 그 건설주 절대 한꺼번에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제가 프로마다 나와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림산업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상승의 폭이 어떤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부분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라는 게요 결국은 대형 건설사들이 살아도 올라가라고 하면 중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대형 아파트 인기 없죠. 그렇죠? 1인 가구가 계속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이 중대형 아파트들이 안 나가면 건설사는 수익구조가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익구조가 아직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못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에 보면 PF 대출이 줄지는 않았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줄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못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PF는 막대한 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산업도요. 보유는 하시는데 대림산업,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조금씩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보유는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목표가를요. 너무 높게 잡고 하지 마시고 1차 목표가를요. 메모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8만 8,900원입니다. 네. 거기 1차 목표가에서 반 덜어내시고 네. 2차 목표가 9만 6천원이에요. 네. 거기서 반 덜어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2차 목표가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 삼성 SDI입니다. 세 번째죠?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는 전기차, 즉 배터리 관련,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렇죠? BMW에도 공급이 되고 지금 세계의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공급이 된다는 이유 그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가 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장기적으로 보면 19만 7천원 때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네. 분명히 보면. 그런데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의 어떤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19만 7천원 때까지.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종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안전성이 있으면서도 빠른 종목. 그게 뭐냐면 이 15만 2천 5백 원이니까요. 15만 5천 원 이상 되면 차익 실현을 하셔서 같은 전기차 중에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세요. 네. 저는 무슨 종목을 권해드리는가 하면 코디에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코디에스요? 네. 코디에스. 코디에스는 급속 충전 관련주예요. 전기차가 아무리 보급이 돼도 충전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전기차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코디에스를 저는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드릴게요. 코디에스가 실적이 흑자가 전환이 됐습니다. 흑자로 전환됐다가 성장성 지금 가파르게 부과가 되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면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정확하게 우상향 중심선을 직선상으로 꼬도 아 이게 직선이 될 만큼 정확한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22평 이 중심선을.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4,900원 가격대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은 이 4,900원에서 목표가를 5,800원 일단 잡아놓으세요. 이 5,800원 금방 올 거예요. 네. 금방이라도 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코디에스를 좀 교체하신다 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4,660원입니다. 이 4,660원을 깨면 그 다음 구간인 4,000원 초반대에 분명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네. 이렇게 가셨다가 4,600원이 6,600원이 깨지면 4,100원대에서 내가 다시 재매수하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이 코디에스는 성장성이 부각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금속충전 관련이에요. 전기차가 아무리 지금 잘 팔려도요. 충전 인프라 구축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좀 꼭 참고하시고 코디에스는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시제품까지 나와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이죠. 네. 자, 어떻게 좀 종목 상담이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상담입니다. 한진칼인데요. 한진칼은 지금 한진그룹들이 지금 자구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진해운도 그렇고 한진해운홀딩스도 그렇고 한진중고홀딩스, 한진칼, 대한항공 전부 다 3세 경영체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조양호 회전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룹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아마 미래의 선두주자가 될 그룹일 거예요. 한진칼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진칼은 좀 중장기적 보유 관점입니다. 일단 매수가가 2만 1,500원이신데 지금 수익구간 축하드리겠고요. 이거는 익절가를 메모하세요. 손절가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만 1,400원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만 5,000원을 넘어가면 2만 5,000원 넘어가면 여기서 1,000원을 올리세요. 2만 2,400원을 손절가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2만 7,000원을 넘어가잖아요. 2만 7,000원 넘어가면 지금 가격대인 2만 4,000원 지금 가격대보다 약간 높은 구간인 2만 4,000원 부근에 익절가를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가격대가 도달하지 않으면 손절가도 높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손절가는 그대로 두시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3만 원대를 넘어가면 2만 5,800원까지 손절가를 높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추세를, 자, 저를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올라올 때 추세를 탈 때는 목표가를 잡고 끊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추세가 탈 때는 계속 손절가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같이 높여가는 거죠. 그죠? 높여갔다가 이게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 즉 여기서 머리를 지나서 쑥 내려올 때 추세가 꺾였다 싶으면 어디에 판다? 어깨에 파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보다 수익률은 훨씬 커질 거예요. 왜? 제가 생각했을 때 한진칼은 키가 큰 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잡으신 가격대가 무릎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신다. 이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남은 게 10%가 있죠. 현금비중 10%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에서 비중 줄인 거 10%, 20%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현금비중 20%가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신 대로 하시게 된다면 그 20%가 되는 종목은 오늘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제가 꼽아드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말미에 홀 20% 담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건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지금 끝까지 채널을 시청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한테 낚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낚이신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농담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 좋게 상담해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수익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예. 말씀하세요. 한진칼은 그러면 중간에 한번 이익 실현 안 하고 계속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잘 달리고 있을 때는 이익 실현 하실 필요가 없죠. 네. 지금 잘 달려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종목 상담 받은 대로 제가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분들의 어떤 흐름이 정말 좋거나 그럴 때도 저한테 전화를 한번 떠주세요. 네, 네. 정말 좋았다면 저한테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예. 만약에 안 좋았다면 저를 꾸지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늘 소통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자, 이제 내일 장 공략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십시오. 자, 이제 진짜 좀 고민스러운 시간이 왔습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LMS도 좋고 예림당도 좋아 보여요. 그죠? 전자교과서? LMS?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LMS. 자, 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중대형 시트. 그죠? 자, 타블릿 PC를 만들려면 이 중대형 시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예림당. 어떤 이 타블릿 PC의 성장이 분명히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예림당, 예림당도 더 잘 끌 것 같은데. 아, 고민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비 뽑기 할까요? 아니면 이거 한번 할까요? 그죠? 그렇게 주식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 미래의 얘기냐, 가까운 미래의 얘기냐를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의 효용 가치성이 있느냐, 먼 미래의 효용 가치성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림당은 일단은 타블릿 PC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타블릿 PC 활성화가, 활성화와 보급이 돼야만 이 예림당의 컨텐츠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왜? 전자교과서. 이 PC가 활성화, 학생들이 들고 다니고 있지도 않아요. 타블릿 PC를 들고 다니고 있지도 않고 보급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컨텐츠만 만들어져 있으면 이건 실적하고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먼 미래. 그렇다고 아주 먼 미래는 아니에요. 먼 미래의 얘기가 되고 자, 이거는 효용 가치성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미래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미래의 효용 가치성을 강조를 했죠. 그러면 이 먼 미래의 거는 일단은 LMS보다는 멀어요. 왜? 태블릿 PC가 먼저 활성화되고 보급화가 되어야만 이 예림당이라는 교육 컨텐츠가 그쪽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중대형 시트. 그죠? 이 제품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가까운 미래의 효용 가치성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LMS입니다. 그죠? LMS입니다. 그래서 LMS를 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이스. 자, LMS. 자, 차트 보면서 매수 가격대 잡아드릴게요. 자, LMS. 오늘 종가가 19,050원이에요.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직선을 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이 딱 그려져요. 그러면 아까 전에 분명히 매수 가격대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19,000원에 자, 50원 싼 19,000원에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23,100원을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23,100원대가 여기예요. 그죠? 23,100원.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가격대가 뭘 의미이냐 하는 거 하면 전에 봉우리를 형성하던 그 구간대예요. 그죠? 그 구간대까지는 무난히 갈 듯 보입니다. 그래서 23,100원대에 일단 목표가를 잡아두고 자, 예각기법에서 목표가 큰 의미 없죠.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강의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17,800원이에요. 이게 손절이 딱 터치가 되면 17,000원 초반대로 밀리기 때문에 예각기법에서의 손절은 뭐다? 자, 그 종목을 안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밑에 가게 해서 다시 조금 더 싼 가격에서 잡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거 확대해가 보면 17,000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걸 감안해 본다면 17,800원을 손절선으로 일단 잡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00원대에서 강한 리바운딩이 나왔다. 이거 두 개의 장대 양봉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가는 19,000원대로 잡아놓고 손절가는 17,800원 잡고 목표가 크게 의미했으니까 목표가는 자, 형식상으로 23,100원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심없이 부지런하게 조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주식을요. 단순 무식하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단순 무식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마 주식시장일 겁니다. 단순 무식에서 지적, 이건 더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저는 단순 무식에서는 절대 주식시장에 돈을 벌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종합예술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쉽게 얘기해 드릴 수 없고 풀어드리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거를 단순 무식적으로 몰아가면 안 되겠죠. 자,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국민표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